한글자막 by 한효정 운행 중 라디오에서 들은 마음에 남는 얘기 하나 소개해봅니다. 외국의 시골 농촌마을 어느 강변주택에 사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봄이 되어 강물의 얼음이 녹자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강에서 보트를 타고 놀겠다고 하자 아버지는 허락을 합니다. 자녀들은 겨울 내 육지에 올려진 보트를 강에 내리고 보트를 타고 강으로 나갑니다. 한참을 지나 문득 아버지는 지난 겨울 보트 바닥에 구멍이 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고는 깜짝 놀라 정신없이 강가를 거슬러 뛰어갑니다. 한참 강을 보며 뛰어가다 강에서 자녀들이 보트를 타고 내려오는 모습을 봅니다. 보트에 물이 차서 가라앉고 애들은 사고가 났을 거라 생각했는데 보트로 달려가 배 밑을 보니 구멍이 말끔히 메꿔져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겨울에 페인트공에게 보트 도색을 맡겼는데 페인트공이 도색을 하다 바닥에 난 구멍을 보고는 혹여 누군가 무심코 배를 타다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배 바닥의 구멍을 애를 써서 정성껏 수리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듯이 누군가에게 생길 사고나 불행을 걱정하여 자신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남을 배려하는 이 마음이 바로 불교의 자비심입니다. 작지만 남에게 나타내지 않는 남을 생각하는 능력하고 순수한 마음이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줍니다. 이어 땡중 땡보살 38페이지의 한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란 제목의 글을 보겠습니다. 마음속에 승과 악이 있고 마음속에 적도 있고 친구도 있다. 마음속에 극락과 지옥이 있으며 마음속에 행복과 불행도 있다. 그러나 마음은 본래의 그 자리인데 기뻐고 슬프고 즐겁고 괴로워하는 마음의 장난은 한량이 없다. 오늘은 오늘대로 내일은 내일대로 하늘은 하늘대로 땅은 땅대로 무심히 전법 대륜을 설하는데 어찌하여 쓸데없이 오가며 이 헛된 놈을 수고롭게 할 것인가 에나 지금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천지가 바로 지금의 한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라 하셨고 이어 사람의 판단에서는 상대의 말이나 지위를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행시를 보고 판단을 해야 한다. 상대가 하는 말이나 그를 뜻한 지위나 명예는 그의 마음까지 나타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환경에서 3개의 유일심, 심의 무별법, 3개가 모두 한 마음에서 비롯되니 마음밖에는 다른 법이 없다. 일체, 유심조, 세상 사이 모든 것이 오직 마음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은 업의 결과가 마음입니다. 선업을 지으면 착한 마음이 형성되고 악한 업을 지으면 악한 마음이 형성됩니다. 그렇게 형성된 마음에 의해서 우리의 세계가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선임께서도 지금 불교학 개론 육근에서 어상대사의 법성계를 강설하시면서 일체의 법이 색수상행식의 오응과 안이비설신의 육근이 색성향미촉법의 육경에 상대하여 생겨나는 육식,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즉 12처 18개가 모두 마음의 작용이며 육도, 천상, 수라, 인간, 아기축생, 지옥이 마음에서 만드는 탐진체의 정도에 따라 생겨나며 결국은 한마음 속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만법의 본체인 실상, 즉 초가 인연으로 연기하여 현상 불에 녹아버린 초가 되는 것처럼 성품은 두 모습이 아닌 법성 원융 무의상이며 한 발자국도 움직이게 안는 본래의 맘자리가 부처라는 구레부동 명의부를 수없이 강조하셨습니다. 누구든 진리와 행복 그리고 자신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삶을 원한다면 원하는 바를 외부의 세계에서 찾지 말고 자신의 마음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마음이 꼭 부처라는 선불교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찾는 진리나 행복 또는 삶의 본질은 사찰이나 교회 등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자기 마음 안에 있으니 우리 내면에 있는 스스로의 성품을 보고 자각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불자님 여러분 보시와 지계의 등목으로 복득장험하시길 기원드리며 땡둥땡보살 제14회차 정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돌하십시오. Mackforz 3 2 3 5 5 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